엉망진창 체육대회! 새롭게 만난 친구들 클래식과 라이트닝을 소개할게. 첫 만남부터 서로 오해하고 티격태격 싸우긴 했지만, 결국 다같이 힘을 모아 더블캣을 물리쳤어. 그럼 새로운 친구들의 활약을 기대해줘! 그럼 오늘 체육대회 최고의 하이라이트! 박터트리기 시합 대표 선수 네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귀찮아. 추천도 받겠습니다. 반장! 혼자 하는 거 어때? 정리로... 시끄럽고요,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무작위로 추첨하겠습니다. 그게 뭐길래 다들 저렇게 놀라는 거지? 쪽지에 동그라미 표시 그려진 사람이 대표 선수예요. 모두 확인해 주세요! 으아아악! 뭐야, 너도 대표 선수야? 최악이다.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된 거야? 짜잔! 나야! 으악! 나 기권할래! 그건 절대 안 돼! 우리 팀이 이기면 선생님한테 칭찬 스티커 스무 개씩 받을 수 있어. 그래도 포기할래? 으악! 으악! 칭찬 스티커! 칭찬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게임기로 교환할 수 있을 텐데. 질문이 있는데, 박터트리기 시합이 뭐야? 음, 초등학교의 우두전쟁이라고나 할까? 박터트리기를 지배하는 자가 체육대회를 지배한다! 오, 박터트리기 시합 대표 선수들이 되셨다고요? 구경 가고 싶다! 아휴, 그건 너희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야. 상대 팀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좋다고. 저번에도 그 애들이랑 붙어서 그냥 바로 졌거든. 이번에도 예감이 별로 안 좋아. 포기하지마! 눈앞에 게임기가 기다리고 있어! 옳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모아 작자를 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라도 있는 건가? 그러게. 모두 이쪽으로. 시합이 시작되면 백팀 덩치들아. 흠, 그러니까 정팀, 백팀으로 나뉘어서 저 박이 터질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다는 말이냐? 네. 저 시합에 스파이 녀석도 참여합니다. 호호, 그러냐? 아,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박 터뜨리기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팀과 백팀의 대표 선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한 번inch YUETaine 지킬라! 선수 RUM, cùngúsica 선수 RUM. 6. 선수 RUM. 10. 1! 기싸움에서 지면 끝나는 거야! 째려봐! 나의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미쓰이까? 시작한다! 조용히 해! 예, 이라고는. 클래식 말대로잖아? 시합이 시작되면 백팀 덩치들이 돌격해 올 겁니다. 그때 정면 돌파 했다간. 게임 끝!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마 전술을 쓰는 겁니다. 지금이야! 달려! 야!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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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너 작전도 괜찮은데? 이 정도야 뭐. 바로 그겁니다. 강한 적과는 직접 부딪히지 말고 피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으악! hanno ambiente 우주전쟁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변해라 냥, 변해라 냥, 체인지 버벌이! 으아악! 어? 뭐, 뭐야? 이게 무슨 일이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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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회가 엉망이 됐잖아! 비상입니다! 어서 워치를 작동시키십시오! 어, 어! 클래식! 고! 트랜스포메이션! 렌스 소환! 장창 불경! 아니! 흠! 공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액솔루트 쉴드 탑! 버블캔님! 드디어 저희가 이기는 건가요? 으아악! 으아악! 라이트닝! 도와줘! 그 말을 기다렸지! 메그넘! 메그넘! 케이블! 어? 없어버리겠다냐! 도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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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봄! 어? 어? 아, 모리야! 도봄을 괴롭히지 마! 응! 하아악! 뭐하냐? sixte! Quack! 괴롭히지 마! 영감하군요! 으아악! 크%. 이으, kı엑! 으아악!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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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앙! 갑자기 왜 멈춘 것이다냥! 이 무기는 뭐지? 박로봇을 멈추게 하다니?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 클래식, 라이트닝! 어서 일어나! 우리도 힘을 합쳐 싸우자! 좋습니다! 좋아! 강화 모드 작동! 헷! Sobot V EXTENSION!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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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쎄! 변신에도 사용 없다냐? 담별아 냠냠! 으이익! 렌스 소환! 어디 한번 찾아봐랬냐? 잡지도 못하고 뭐하는 거냐? 아이템 선택! 플러스 스케일! 우와! 마이너스 스케일! 으악! 치아악! 클래식! 날려버려! 누구 못 찾냐! 아! 버블캐님! 우리는 대체 언제 이기는 걸까요? 하하하! 히힛! 또봇! 가면 안 된다냥! 흐흐흐흫! 그나저나 그 녀석들이 수상하다냥 항상 또봇 주변에 있었다냥 흠… 흠! 저거 못 잔다 봐!